제이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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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어 끝난게 아니고 연술이네? 아 아니! 난 왜 자꾸 장애물 쪽으로 가지? 높이가 장난 아닌데? 오! 아 맙소사! 어 여기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렇지 어? 이거 잡아야 되나봐 왜 Xavierive? 제이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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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컨실도 아직 압니다. 뭐죠? 이건 Arcus. 뭐죠? Arcus. 이 코너. 그는 일상처럼 그는 도전입니다. 여기가 너무 세포라고 할 것입니다. 다행이 바로 하는 문화입니다. 풀면 콜에서 흘러 갈 수 있는 장네요. 그리고 다시 하자마자. 다시 하자마자? 그냥 건ender 너무 웃은 거죠. 저희는 탑승을arp고 싶었죠. 아니요! 뭐죠? 왜요? 뭐지? 뭐지? 암서를! 왜 그 와던가 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? 아니요! 그리고 어떻게 유로파가가 연결될지? 이게 무슨 일이야? 그 이상한 일이야? 그 이상한 일이야? 제가 알겠습니다.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? 그래도 같이 행동하니까 좋다 외롭지가 않아 아 안 돼요 또 이렇게 갈라지다니 아 여기 불안불안하다 빨리 당겨줘 너 일부러 손났지 지금 어딘가에 매달려있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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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좋아 덤벼 봐 한 번 더 야 한동안이니까 아니잖아 안 돼 변하지 마 탄 8발 덤벼 사람이네 앟이 아닌가? 아저씨가 여기 있는건 다른, 어린이, 소리가 다른데 안녕 앞에 하나? 오른쪽에 하나? 왼쪽에 하나? 그래 친절하게 오시죠 너도 안녕 앙가품 야 몰입도 떨어진다고 자꾸 그렇게 알람 뜨면 오 뭐야 뭐야 어우 깜짝이야 놀래라 놀래라 오케이 앞에 하나? 어 도망간다 웅 웅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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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막 쏟아 와 상자 많다 이 붉은색 상자는 뭐지? 보안카드 어? 파란색이었는데 붉은색으로 바뀌었어 상자들이 원자로 찾기 앞에 둘 괜찮아 둘 정도는 처리할 수 있어 안녕 너도 사이좋게 친구 따라 강남아 가야지 와 세 마리가 사이좋게 있어 어쩌지 사이좋게 벽에 장식을 하자 뭐야 앞에 하나? 오 얘는 암살이 안되네 별 수 없다 오오 맙소서 덤벼 허어어어 잠깐만 한둘이 아니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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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빨리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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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들어가 잘했어 설마 이사회로 쫓아오진 않겠지 와 다행이다 와 무슨 발전소 쳐들어가는 게 이렇게 멀어 어? 제대로 안 돌아간 것 같은데? 하여간 되는 일이 없어 두번째 차단기 찾기 어 근데 이거 소리가 너무 심해서 엔벨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 혼자야? 혼자면 무서울 게 없죠 뭐야 엔벨 막고 뭐야 이제 잠깐 야 와 이제 두 번째 차단기 세 번째 차단기 갑니다 마지막 차단기 마지막 차단기 지름길 ㅇㅋ ㅇㅋ 조심해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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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름길 지름길 오 굉장히 많은데? 감사합니다. 어라? 와우 뭐야 아 역시 나올 줄 알았어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체력 체력 해주세요 온다 야! 떨어지면 어떡해 우와 거치 체력 어디야? 어디야?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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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큰일난데? 어? 안돼! 그것만큼 재력도 없었어?